꿈에는 전 적이 없어 아직? 사연이는 아주 그냥 푹 잘 자요 엄마 꿈에 고구마가 나올 것 같은데 고구마 좋아해요 고구마가 특히 좋아요 사람 안 나오고 꿈에 고구마가 나와요 손발이 노래지고 있어요 손발이 노래지고 있어요? 스마트 공부가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손을 너무 한 눈에 지금 보니까 고구마 좀 더 그만큼 남자에 관심이 없어요 사연이가 최순환, 태기현! 하나, 둘, 셋! 어우, 6대 2! 6대 2? 근데 서현 씨 표정이 왜지?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서현이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진짜 보고... 아, 이 스타일이... 이러고... 정말 멤버들조차 서현이가 남자한테 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나 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서현이는 남자냐 고구마냐 약간 고구마거든요 서현이의 이상한 결... 고로 고구마인 줄 알아요 진짜 고구마인 줄 알아요 너 그러다 진짜 고구마같은 남자냐 나중에 결승에 고구마하고 옥수수 왜 이렇게까지 고구마를 좋아해요? 네 수산에서 보면 가방에 장기고 관심이 쌓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마치 햄토리처럼 만화에 보면 뜨개질하는 할머니 보면 흔들어지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마치 그 자세로... 왜 이렇게... 고구마를 나눠주긴 나눠주나요? 하나, 한번 하나 드실래요? 하면서도 씁쓸한 표정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드실래요? 설마 이걸 벗겠어? 알면서... 엄청 뜨거워요 돈은 왜 이렇게 잘까지 고구마는 절대 안 지고 뭐... 고구마가 은근히 나중에 방귀가 심하고... 절대 상상이 안 가요 유상 형이 그렇게 써요 밥과 고구마를 잘 사주는 남자 어... 야 그만로 샀어요 사줄 수는 있는데 고구마 먹고 방귀 껴도 얘 잘해줄 수 있는 남자 자, 다음 사진 주세요 오, 또 남길 송승허 송승허 씨 직접 보면 빛이 나잖아요 진짜 남자인 우리가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중간장 잘생겼는데 저기 왔다니까요 봤어요, 예예 서현이 송승허 씨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저희가 시상식 상을 받으러 봤었는데 유나 언니랑 제가 봤었거든요, 대표로 근데 직접 뵀는데 어땠어요? 정말 반짝반짝 그치? 진짜 없어요 엄마 없었죠? 없었어요, 그때 유나만 언니 진짜 멋있어요 서현이한테 어땠어? 어? 멋있으셨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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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래도 고구마가 낫다 송승헌 고구마 하나, 둘, 셋 고구마 진짜 고구마 어디다 고구마 선택해야지 야 그러면 신문이 기사 쪽에도 송승헌 고구마에게 밀려 잡고 고구마 장학 혹시